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방과후 학교 방람회가 22일 객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. 25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학교, 단체가 참여해 교육기부 활동과 방과후 교실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합니다. 방람회장은 행복한 교육기부 게이트, 열정의 언덕, 미래인재의 바다 등 8개 주재관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. 서울에서 열리던 방람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려 상대적으로 진로탐색과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부산지역 학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방람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